네 네비 영업사구요 내가 뭐 이렇게 나댄다고 봐야 될까? 내가 막 우월감 자신감 이런걸 내가 왜 여러분께 내가 자꾸 하냐 어떻게 뭐 허세 뭐 이러잖아 새끼들 나랑 거래도 안해본 새끼들이 자 이 마감제가 여러분 아반떼 AD 마감제라는거 여러분 다들 아시지 어? 뒤에 배선 보자고 굳지 배선이 어? 어차피 마감제는 여러분 쓰다 망가지면 버리는 거야 새로 사는거야 버리고 새로 사는건데 이 마감제가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타인드라이브 하고 또는 머큐리 내비하고는 또 이렇게 또 일체화 작업이 가능하다는거 어 원래 오리지널 볼트 클로고 거기다가 이제 피스 받아서 쓰는거지 이제 꺾어서 여기다 이제 케이블 타입 묶어주고 요거는 이제 트립 트립 고정 브라켓트 요거는 CD 메카 브라켓트 그리고 요거는 좌우 오디오 고정 브라켓트 여기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고정 피스 딱 맞아 이게 여러분 개수가 이제 먹으면 ㅈ대는 거예요 그냥 딱 맞어 7인치 베젤인데 이것도 뭐 개 노답이고 내비형님은 8인치로 하니까 이런건 내다 버리고 그냥 개나 줘버리고 나는 무조건 8인치로만 합니다 죽이지 응 죽이잖아 여러분 덜 된 밥이 죽이지 어 덜 된 밥이 죽이야 어 자 봐봐 죽이지 이거 어 끝내주지 않습니까 마감제가 무광 블랙이야 또 보다 또 응 되게 이런 데는 뭐 블랙 하이그로스 약간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그치 이게 되게 껴놓잖아 여러분 되게 순정스러워 되게 순정스러워요 쩐다니까 여기다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핀 하나 껴주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핀은 여기에 하나 들어가네 그쵸 내비형님 핀 안 낀다는 거 뗄 때 으스러져 버리거든 핀 안 내비형님 핀 이쪽에 하나 안 껴줍니다 그냥 껴도 돼 피스틱에 박아주지 옆에서 이제 앞에 이제 여기 뭐야 저기 개입해서 한번 박아주지 그럼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뭐 아유 진짜 허세라는 둥 뭐 입만 살았다는 둥 개소리들 하는데 내비형님은 마감질 좋은 거 쓴다 어 물론 뭐 이 물건이 없어지면 나도 에이스가 안 되지 너 뭐 망가지긴 하겠냐 어 여기다 뭐 진짜 여기다 뭐 진짜 여기다 뭐 진짜 물 뿌리거나 여기다 뭐 진짜 어 여기다 뭐 침 뱉지는 않는 이상 안 망가지니까 터치와 이 버튼을 결명해서 쓰니까 네 오늘 내비형님이 쓰는 마감재는 되게 고컬인 고컬 마감재로만 씁니다 이거 하면서 동시에 또 블루투스 까지 또 개조를 하는 거지 내비형님은 또 그런 일을 자주 잘해요 그러니까 내비형님이 인기가 많지 인기나게 인기남 예 내비형님이 인기남 이에요 마감재 아반떼 AD 2016년 아반떼 AD 여러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요거 저거 이제 오 메카 브라켓트 그 다음에 요 cd 메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트립 브라켓트 여기 이제 내비 고정 브라켓트 그 다음에 이거는 오디오 고정 브라켓트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서 이제 피스 요거 딱 맞다 계속 딱 맞다는 거 잊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잊어보면 그냥 아 나 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운지 아 난 운지 한다 생각을 하면 돼요 기존에 가 고정 피스를 머큐리나 파인드라이브가 뜯어내고 그대로 끼는 거예요 옆에 사이드 골트를 끼어놓으면은 되게 순정 쓰고 딱 맞아 그냥 뭐 떨어질 일도 없지 떨어지긴 하겠어 떨어지겠어 이거 피스가 뭐 터지겠냐고 딱딱 맞는 거지 매우 순정스럽게 어 가급적이면 순정스럽게 까 저는 마감재가 어디께 좋고 어디께 나쁘다가 아니라 마감재가 어떤 마감재는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난 이렇게 딱딱 집어준다고 뭔가 나하고 맞는 마감재가 딱 있어 그건 무조건 파는 거야 남들 소렌토 알 상단 매립할 때 내비 형님은 일체형 매립하고 내가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소렌토 알은 또 블루투스가 기본 되지 어 그런 식으로 마감재가 남들이 막 안 쓰는 마감재 남들이 안 하는 거 귀찮아서 안 하는 거 그걸 내가 하고 있습니다 통합샤크 껴드리고 소니 카메라 달아주고 국산 카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렌토 알 같은 경우는 제가 70만원 받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감재 좋은 거 쓰고 마감재 좋은 거 쓰고 여기다가 이제 파인드라이브 쓰고 또 동굴이 달아주고 샤크 한때나 껴주고 카메라 쏘니까 달아주고 이 지랄하면 70만원 받는 거지 뭐 55회 할래? 뭐 아니면 뭐 45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확실하게 해줘야지 중재가 카메라 껴주고 7인치 내비선 7인치 뭐 싸구려 그냥 지니꺼 그냥 메이커 없는 거 껴주고 그냥 폰트 쓰고 다니면 메이커 딱 딱 껴주고 그냥 그냥 45회 해주세요 뭐 마감재 넣어서 개시빠빠서 그런 거 껴주버리면 오늘 이 작업은 날림공사가 되는 거야 필름한테 하나 껴주고 중재가 카메라 뭐 만원에 사오는 거 껴주고 어? 중재 카메라 만원짜리 껴주고 소니한테 10만원 받고 어? 내비형님은 소니꺼 껴주고 어? 15에서 20만원 받으니까 후사건 15만원 소니꺼 20만원 받으니까 내비형님은 항상 바가지라 이거야 내용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필름한테 하나 껴주고 싸구려 5천원짜리 어? 나 내비형님은 샤크한테 하나 껴주고 그러니까 봐서 퀄이 틀린 거야 55회 할래? 70회 할래? 응? 내비형님한테 오시면은 후회 안 한다니까 내비형님이 카드가 77만원 받고 일합니다 내비형님이 내비형님이 하면 하자 안 생기니까 확실하게 하지 내비형님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비형님은 늘 항상 작업할 때 간지나게 일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하고 여러분 실방에서 뵙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알때까지는 열어czeb